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3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로디의 품격을 계승한 로디 퍼스트 패키지 출시 자 이렇게 메인이 나오구요 그리고 출시가 되면서 8호짜리를 준대요 참고하시구요 야 로디 퍼스트 스페셜 로그인 1호짜리 로디 퍼스트 상자도 줍니다 자 차를 일단 받았구요 차 파츠가 그 엔진이 레어 기본 엔진이고 핸들이 레어 기본 핸들이 있고 바퀴랑 부터는 일반이네요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되게 약간 납작해 맞지 일단 1일짜리 무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로 불가능한거다 안정성도 좋네 광복귀 사침대 좋네 뭐야 귀여워 ㄹ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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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가치가 있네 ㅇㅇ 몽삼도 한번 해볼께요 몽삼만 해봐야 돼 ㄹ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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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근데 길게 담차게요 이온은 ㅈㄴ 크잖아 이온이 만약에 이온 이 차가 그냥 보통이라면 이온은 지퍼차야 진짜 이온은 ㅈㄴ 높다 차체가 와 가속이 빠르네 이동분도 진짜 몸상은 뭐 에 몸상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몸상도 차체가 낮으니까 몸상이 좋아 야 3.1판 살았어 시간 1달 6님 10개까지야 3.1판 살았어 비비안 했었는데 반전이네요 와 빅스는 이렇게 통수를 친다고? 원래 상점이 파는 차는 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원래 상점이 파는 차들은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와 이거는 일단 차가 ㅈㄴ 얇아 예를 들어서 이온 차가 한 이 정도라면 이 차는 한 이 정도야 진짜 어 일단 차 그 감속이라던가 기본속도 최고속도 톡톡이 이런거 체크 안 한 상태에서 현재 그냥 진짜 그냥 시승 시승만 했을 때 딱 점수를 10점 만점에 제 점수는 9점 9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 파츠거든요 일반인데 이게 로디 퍼스트가 지금 두개가 엔진이랑 뭐였지 엔진이랑 핸들만 레어거든요 나머지 일반이에요 근데 전부다 이제 확실히 박으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와 차 좋아요 좀 전에 부시 스타트 잡았었는데 물론 부시 다리에서 실수로 해서 박았지만은 안 쳐져 절대로 파츠도 박지도 않았는데 날렵해 눈이 차가 되게 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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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차가 진짜 좋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카트라이더 접속하시면 1위자에 채용할 수 있어요 붓바라기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? 이제 붓버린다고 하시네요 몇이에요? 몇시였죠 님들? 몇시야? 자 몇시야? 뭐지 집진 후예요 아마 이거는 210일거예요 210 네 210일까지 가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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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못가 210 3점 차이저 하긴 붙어 3점 차이저 299인가? 오야 왜이렇게 빨라 붙어 299 299 저 새끼가 막자했어요 299 정확합니다 자 출발 안쓰고 갈게요 출발 안쓰고 출발 안쓰고 여기서 부탁 132 136 오 좋은데 강속 138 133 135 와 137 야 강속 개좋아 와 오 136 130대 유지하네요 136 134 134 310 310 310 319인가? 몇이었지? 아 38 8 8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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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